안녕하세요. 공단기 영어과 이충관입니다. 이번 TCC의 제목은 개념 없이 문제를 풀지 마라 입니다. 이것은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어 학습에 있어서 개념을 먼저 공부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생각 없이 즉 개념 없이 문제를 풀지 말라라는 이런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많이 풀면 성적이 오른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문제를 많이 푸는 거겠죠. 성적이 오른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를 전혀 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념을 먼저 정리하지 않고 계속 문제만 푸는데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저희 제자들 중에 합격생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문제를 많이 풀지 말라고요. 문제를 풀러 가서 시험장에 가는데 합격생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를 절대로 많이 풀지 말라고. 그 합격생들이 하는 얘기는 이 TCC가 끝나는 지점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제풀이를 계속해서 많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불안해서입니다. 왜 불안할까요? 개념을 살짝 공부하고 조금 공부하고 완벽한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니까 자기가 문제를 정말 풀 수 있는지 계속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풀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개념을 제대로 공부했는지 이것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려고요.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 계속 묻잖아요. 이리로 가는 길이 맞는지. 두 번째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문제를 계속 푸니까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위안을 얻기 위한 거예요. 그겁니다. 두 번째는 감을 익히기 위해서 푼답니다. 아니 영어를 어떻게 감으로 푸나요? 그럼 아랍으로 된 거 하면 감으로 풀어보세요. 풀리는지. 감으로는 절대로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영어는 다른 과목과 달라서 첫 번째 해석 자체가 안 됩니다. 개념이 안 잡히면 구문을 모르면 해석이 안 됩니다. 단어 한두 개 가지고 때려잡으면 이게 똑바른 의미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구문을 알아야지 주어와 동사를 정확히 이해를 해서 해석이 따박따박 이루어지잖아요. 두 번째 문법을 감으로 익힌다고요? 여러분 문법 문제를 문법은 출제 원리가 있고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디에 밑줄 쳐 있으면 뭘 보면 답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동사에 밑줄 쳐 있잖아요. 그럼 이제 밑줄 쳐 있으면 R가 아닐까 의심하면 되고요. 워에 밑줄 쳐 있으면 워즈가 아닐까 이렇게 반대로만 의심하고 주어 찾아서 단수면 이제 워즈입니다. 복수면 아 워입니다. 이런 식으로 관계대명사에 밑줄이 쳐 있잖아요. 또는 관계대명사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뒤에 불완전한 문장인 것만 확인하면 되고 관계부사나 웬이나 웨어 같은 경우는 완전한 문장이지만 보면 그냥 끝입니다. 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ING는 그냥 주어가 능동으로 동작을 하는 거고 PP는 수동 그것만 알면 한 3초 안에 풀어내죠. 그런데 무슨 감으로 푼다고요? 개념을 정확히 알고 해석을 정확하게 하고 출제 원리를 알아야지 문법이 해결되는 거지 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또 독해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해석이라 했잖아요. translation 그게 구문이죠. 그러니까 한글로 그냥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독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독해는 reading and comprehension이죠. 읽고 이해를 하는 건데 뭘 이해를 하나 하면 이 필자가 무엇에 대해서 썼는지 주인공이 뭔지 무엇에 대해서 필자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그거를 이해하는 게 독해입니다. 이 논리 전개를 이해를 하면 독해가 제대로 되는 거죠. 논하는 이치 논리 전개예요. 그거를 배워야 돼요. 통념을 제시하면 반박을 하고 그다음에 근거를 제시해요. 이런 것들.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게 왜 해결책인지 근거 제시하고. 이런 게 논리 전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구문, 문법, 독해를 개념을 빡삭하게 익히는 것이 영어 공부지 감으로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어도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이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선생님이, 교수님이 문제를 많이 풀어라 라고 하니까 학생들은 문제를 많이 풀 수밖에 없어요.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기 탓이에요. 학생 자기 탓이에요. 그러니까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보세요. 어떻게 문제를 풀어라 하면 그냥 문제를 계속 풀래요. 문제를 계속 풀면서 개념을 혹시 틀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러니까 문제로 1, 2, 3, 4 중에 틀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틀린 문제를 보고 개념을 떠올려서 직접 가서 개념을 확인하래요. 절대 학생들은 자기가 뭘 틀렸는지 모릅니다. 그 개념을 찾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개념을 확인을 해도 그 개념서를 보면 글로 써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합니다.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개념을 완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먼저죠. 개념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을 해야 되는데 이 개념을 완성한다는 말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해서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르치는 분들도 개념이라는 말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개념이라는 것은 설명만 일단 해서 이해만 시키면 돼요. 일단은 붕사가 뭐다, 동명사가 뭐다 이렇게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이해라는 것은 해석법을 가르쳐주는 게 이해고요. 두 번째는 문제를 푸는 법을 알려주는 게 개념 완성이에요. 문제를 푸는 법을 알려주려면 문제를 출제하는 그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잘 모르니까 계속 문제를 먼저 풀고 나서 그 개념을 확인하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문제를 출제할 때는요.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왜? 틀리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대부분의 문법적인 것들은 다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그걸 먼저 배우고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미 배웠기 때문에 진짜 진정한 연습이 가능한 거죠. 문제풀이 자체가 연습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틀렸다 할지라도 왜 틀렸는지 알아요. 금방 설명만 딱 보면. 그래서 실력이 일취월장하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아십니까? 2020년도 7월 국가직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자기가 이 문제를 풀고 틀렸다고 해봅시다. 이 개념 찾아보세요. 어디 가서 봐야 돼요? 무슨 개념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틀린 문제입니다. 얘도 틀린 문제고. 얘도 틀린 문제고. 얘는 맞는 문제입니다. 뭘 봐야 됩니까? 혹시 더가 어가 아닐까? 이런 거 봐야 됩니까? 관사 찾아봐야 됩니까? 뭘 봐야 됩니까? 동사를 일단 보는 거예요. 일단 내가 항상 학생들한테 말할 때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다. 동작중심사고로 봐라. 그러면 동사가 이즈다. 그럼 이게 아가 아닐까 의심한 뒤에 주어 찾아서 더 트래픽 단수잖아요. 그럼 이즈가 맞다. 그 다음에 이제 주어 보는 거죠. 얘가 주어고요. 된 뒤에도 또 주어거든요. 그러면 딱 보니까 도우즈예요. 도우즈는 됐이 아닐까 의심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 주어하고 비교해서 단수죠. 도우즈 틀렸어요. 됐으로 고쳐야 돼요. 이 틀린 거예요. 두 번째는 보세요. 또 동사 보는 거예요. I will think of you. 나는 당신에 대해서 생각할 거야. 내가 해변에 누워 있을 때 다음 주에 그럼 다음 주면 미래니까 will 붙었죠. 이 동사 맞죠. 그런데 내가 뭐라고 알려줬습니까? 시간이나 조건 부사절 그것도 모르겠으면 when이나 if라는 글자가 눈으로 보이면 will 쓰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럼 will 쓰면 안 되면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개념 설명에서 뭐라고 돼 있는지 아십니까?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이렇게 나와요. 나는 그걸 설명 안 해요. 시간 조건 부사절은 위를 쓰지 마라 그냥 그래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현재 완료가 미래 완료를 대신한다 이런 말 자체가 다 학자들이 쓰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그 말 정말 비호감 안 돼요. 이제 이해가 안 되고 이것도 딱 보면요. 보세요. 주워 받죠. 동사 받죠. 동사 받죠. 통과할 수 있어요. 건포도들 복수예요. 통과돼요. 그다음에 또 주워 딱 엔드 뒤에 주워 보니까 더 웰스예요. 이게 틀렸잖아요. 더 플러스 형용사 써서 형용사 한 사람들 해야 되잖아요. 그럼 형용사는 웰스 가느라 웰스이죠. 리치라는 말은 부유한이라는 뜻인데 앞에 더가 붙으면 부유한 사람들로 읽으라 했잖아요. T-H-E를 사람들로 읽으라 했잖아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 해야 되는데 부유한이 아니라 부유함 하니까 틀린 거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 이거 틀린 거죠. 그러면 1, 2, 3번 틀렸으니까 이게 답이겠죠. 이게 또 동사를 일단 봐라 그랬잖아요. 이즈죠. 인탄사티 단수죠. 통과했어요. 수동태 관련 시키는 거 아세요? 관련되는 거다. 또 동작 방향 받고 2 뒤에 음운사 주어동사 딱 나왔어요. 그냥 딱 답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틀렸을 때 왜 틀렸는지 알고요. 그리고 뭘 더 보완해야 될지 알고 그걸 어디서 배울까요? 개념에서 배우거든요. 문제 푸는 방법 다 독회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이거 항상 많이 틀리잖아요. 문장 순서 잡기 또는 주어진 문장의 위치 찾기 또는 빈칸 이런 거 많이 틀리죠. 그런데 이런 걸 이런 걸 안 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독회를 논리 전개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 논리 전개가 하나만 있는 게 절대 아니다 말이에요. 어떻게 논리가 마지막에만 그 중심 내용이 나옵니까? 이게 두갈식도 있고 미갈식도 있고 중갈식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동시에 이해를 해야 되고 논리 전개라는 것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그 다음에 근거 제시하는 거요. 그 다음에 통념 나오면 반박치고 그 다음에 근거 제시하고 질문하잖아요. 질문 뭐 합니까? 물음표 나오죠. 그럼 대답해요. 문답법 이런 논리 전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상위 내용 쓰고 하위 내용 쓰고 앞 문장에 대한 상술 부연하고 가장 기본적인 거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거 그런 논리 전개를 가지고 풀어내면 됩니다. 절대로 안 틀립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못 푼다고 해서 이런 문제만 계속 풀어내면 계속 틀리는 거 계속 틀리겠네요. 이유를 모르니까. 그러다 보면 자존감 다 떨어지고 자격감 들고 나는 이 문제를 원래 못 풀어 하고 끝나죠. 그럼 처음부터 푸는 방법을 배우면 그게 끝나잖아요. 뭐 하려고 그걸 실수를 계속 반복합니까? 자 보세요. 이게 공부를 잘못하는 거고 이게 제대로 하는 건데요. 개념이 부족한 문제 풀이의 문제점이 뭔가 하면 이게 불안감이 계속 증가한단 말이에요. 아까 내가 불안해서 자꾸 문제 푼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문제 풀이에 몰두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감 줄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개념 학습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개념 학습이란 게 푸는 방법을 모르니까 해석도 안 되니까 그런데 점수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감이 좋을 때는 좀 나왔다가 감이 떨어지면 끝장나고 푹 떨어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사이클 이걸 반복하고 제대로 공부를 하면요. 처음에 여기서 거의 다 80% 끝나잖아요. 개념을 배우면서 구문, 어법, 독해를 배운단 말이에요. 해석하는 방법 어법은 해석하는 방법과 또 문제를 푸는 방법 답 찍는 법 독해도 논리 전개 배우게 되죠. 이거를 제대로 공부하고 나면 여기에 나오는 기출을 왜 풀어야 하냐면 실제로 출제되는 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잘 풀립니다. 일단은 잘 풀리는데 좀 더 잘 푸는 방법 좀 더 실수하지 않는 방법 제가 같이 설명합니다.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전제로 너희들 이거 다 공부했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같이 풀어보자 내가 제일 화나는 게 뭔가 하면요. 옛날에 선생님들한테 질문할 때 우리 같이 생각해보자 이거였어요. 나는 생각을 못하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그대로 따라가고 싶은데 우리 같이 열심히 많이 풀어가지고 실수 많이 해보고 같이 틀려보자. 이게 뭐예요 이게. 기출하고 그다음에 이거보다 나이도 확 높여가지고 실전을 해야 되거든요. 똑같은데 실전이 좀 어려워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 자만을 해요 학생들이. 시험 맨날 치다가 과락 나오고 30점, 50점 나오다가 이거 기출을 해보니까 80점, 90점 나오니까 실제 실제 될 줄 알고 실제 현장 가면 안 돼요. 그래서 훨씬 어려운 걸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또 좌절하죠. 그런데 이걸 해결돼요. 그러면 왜 이거 틀리면 여기서 또 확인하고 계속 확인이 되니까 그리고 동형 모의고사라는 게 있는데 모의고사는 절대로 많이 풀면 안 되고요. 한 4회 정도가 제일 맞아요. 그리고 실제하고 똑같은 문제를 만들어서 OMR 카드까지 해서 시간 제어놓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 문제마다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해설을 하면서 이건 이런 개념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속임수가 있으면 이렇게 접근해 주시오라고 마지막까지 다집니다. 보세요. 공시생활 생명은 진짜 시간입니다. 시간. 제가 이 진짜 최소 시간이 가장 고효율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게 압축이 된단 말이에요. 전체 다 합치면 797시간입니다. 279시간입니다. 잘못 읽었습니다. 279시간인데 다른 선생님들은 통합을 다 해보면요. 통계를 내서 평균을 내보니까 390시간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정말로 문제 많이 푸는 분은 500시간도 넘어요.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공부를 해도 점수가 안 올라요. 아니 영어만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과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딱 279시간 이 시간이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도 합격자들이 말을 합니다. 제발 문제 풀지 마세요. 라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제 제자들이죠. 자 2020년도 최종 합격 7월달 친거에요. 문제를 안 풀면 안된다는 헛된 망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틀린 문제를 다시 보고 강의를 들었음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또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 왜 이럴까요? 개념을 제대로 공부를 못해서 그냥 글로 배워서 여러분요. 현장 은사는 능동진행이다. 과거 은사는 수동완료다. 이해 돼요 이거? 안되죠. 모의고사가 제게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풀면 안되는 겁니다. 이 학생은 제대로 제 강의를 듣고 합격 바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내 강의 들었던 학생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전부 다 제시생이나 3년 4년 이렇게 공부했던 학생들이거든요. 이 문제 저 문제 양측으로 반복하다가 그러다가 이거 터득을 누구한테 하는지 학생들 스스로 터득하라고 합니다. 학생들 스스로 처음부터 방법을 가르쳐주면 시간을 이렇게 짧게 해도 될 거를 학생들 스스로 하라 하니까 500시간도 넘게 걸리는 거죠. 그런 시간 대비 효율이 낮은 수업이 아닌 해야 될 것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반복하게 한다 했죠. 그러니까 합격을 하죠. 또 보세요. 문제만 푼다고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1이 1비의 어떤 기분의 고절을 느끼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내용을 더 복습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점수가 안 오르고 정태되신 분은 어딘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니까 바로 잡아야 됩니다. 문제를 풀어서 마치는 것보다 푸는 방법을 익혀야 되죠. 이게 개념 강조에서 이미 나와야 되고요. 새로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책을 보면서 해석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 선생님 모의고사 강의를 들었는데 감으로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문제를 풀고 있는지도 의문이었고 점수도 좋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와서 결국 합격했습니다. 꾸준히 매일매일 하되 절대 많은 문제를 풀어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학생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한테 제가 넘기겠습니다. 공을 넘기겠습니다. 이 학생들을 한번 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학생들은 합격을 하고 나서 저희 연구실로 찾아와서 선생님 덕분에 할 수 있었어요. 어떤 학생들은 울고요. 어떤 학생들은 7년 동안이나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안겨주지 않습니다. 라는 이 말을 저는 강의를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쭉 써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기준 또 선생님을 고르는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방향을 제시한다면 합격으로 이끄는 기준이 가장 최고입니다. 그리고 합격을 시키더라도 가장 고효율로 가장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다른 공부를 하는데 방해되지 않게 전 과목이 다 잘 나와야지 합격을 하잖아요. 이런 강의를 놔두고 여러분 왜 헤매고 있습니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안겨주지 않습니다. 수업시간에 뵙겠습니다. 수업시간에 뵙겠습니다. Uh 수업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오 yan